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사적으로 이미지 대조를 반대하는 것일까? 무엇인가를 그냥 결사 반대할 때는 대부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4.15 총선 뿐만 아니라 6월 28일 재검표의 치명적 결점과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 28일 대법원의 검증조서, 이른바 조재형 검증조서는 56페이지 가운데서도 8페이지의 검증결과에 대한 주장 가운데서도 맨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QR코드 검증에 관한 아주 상세한 기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시종일관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대법관들은 맨 처음으로 그것도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QR코드 검증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56쪽 가운데서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하려한 것이 바로 QR코드 검증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4.15 총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바로 한국의 대법관들이 검증조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어떤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검증기일에 실시된 것은 꼭 필요했던 이미지 대조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토록 원하던 QR코드 번호만을 달랑 뽑아서 비교하는,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책은 반드시 QR코드 일렬번호를 대조할 때는 기표 도장과 같은 이미지의 대조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주장했은 다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사코 이미지 대조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억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원고책은 대법원이 검증방법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수용해서 상당한 큰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이미지 대조 프로그램, 일명 선거 무효 판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지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이것도 물론 원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으로 추적됩니다. 일종의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가짜든 진차든 4월 15일 것하고 6월 28일 것을 상호 대조하는, 상호 비교하는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QR코드 일렬번호의 대조, 그리고 기표도장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이미지 대조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자체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한 그런 선거 무효 판정 프로그램은 2020년도 4월 15일에 위변조된 투표지 이미지하고 6월 28일 다시 스캔해서 받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게 되면 동시적으로 QR코드 일렬번호 대조가 이루어지고 기표도장 이미지 대조가 이루어지고 또한 QR코드 이미지 대조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의 이미지 인식 능력입니다. 컴퓨터는 순식간에 기표도장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로 잘라가지고 대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위변조본이 피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원구 측은 협조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렵게 몇 장의 샘플 투표지를 제공받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한 QR코드 일렬번호 대조 기표도장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이미지 대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국판 선거무효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그런 샘플용 투표지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판독률은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미지 대도 자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을 대법관이 수용하고 맙니다. 이것은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변론 준비기일에 이것을 하기로 약속했고 비용을 투입해서 원구 측이 준비했지만 6월 28일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변론기일 당시에 대법관이 약속했던 이미지 대도를 스스로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측 요구를 수용하는 천대협 대법관의 편파성을 여기서 분명히 제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는 기표도장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이미지 대조가 완전히 거부가 되고 선관위 측이 집요하게 요구한 QR코드 일렬번호 대조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지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는 기표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 가운데서도 QR코드 일렬번호만 쏙 빼가지고 대조하고 나머지 기표도장 이미지와 QR코드 이미지 대조를 그냥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 그런 대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검정조선은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마지막 7자리 일렬번호 가운데서도 마지막 번호 역시 45610번이며 이것을 초과하는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관위 측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45610번이라는 것은 인천 연수 9월 사전투표지 총개수가 1번부터 45610번까지가 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부정선거 시비는 중단돼야 된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 플레이에 따라서 재검표 기간이 끝난 6월 29일 오후 3시 무렵에 전국의 각 언론사들은 투표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 종류의 기사를 대거 쏟아내게 됩니다. 기표도장 이미지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짧은 시간 안에 기표도장 이미지의 이상현상 그러니까 투표지 위변조 등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기표도장이나 QR코드의 이미지를 잘게 잘라서 순식간에 분해해서 상호 대조하는 것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QR코드 이미지 대조도 기표도장 이미지 대조만큼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위변조 행위 그러니까 조작 행위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대조 자체를 결사 반대하는 드는 이미지 대조가 가져올 수 있는 위조 투표지 투입이 발각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고 측이 개발한 선거 무효 판정 프로그램에는 기표도장 이미지 전체를 분류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4만 5천여 장이나 당일 투표지 8만여 장에 대해서 기표도장 이미지 전체를 프로그램에 돌리게 된다면 아마도 몇십 개의 뚜렷한 패턴을 가진 기표도장 이미지가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A 패턴이 100장, B 패턴이 1000장 이렇게 패턴이 나올 겁니다. 이 패턴이 발견되는 순간 바로 위조 투표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부정선거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람 손의 압력은 사람의 얼굴 표정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기표도장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쇄된 투표지, 가타 투표지의 경우는 수만 표가 몇십 개의 기표도장 이미지 패턴으로 완전히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미지 대조가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인쇄된 투표지의 발각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발생해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은 준비 단계에서 판독률 100% 가까웠던 선거 무효 판정 프로그램의 판독률이 현장에서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샘플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은 판독률이 100% 가까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현장에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보니까 판독률이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너무나 판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현장에 함께 했던 프로그램의 수순으로 다시 90% 이상의 판독률을 30분 만에 회복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을 직접 짰던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가운데서 특히 기표도장 이미지에 이상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이미지를 잘라서 비교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6월 28일에 스캔해서 제공한 기표도장 이미지 가운데 기표도장 자체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도장과는 잉크나 그 밖의 특성이 무척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한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유 때문에 6월 28일 날 이미지 대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 대도를 받아들일 때는 바로 위조 투표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순간 바로 위조 투표지 문제, 부정선거 문제가 바로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컴퓨터의 이미지 인식 능력까지는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대조의 반대 부분을 쏙 빼버리고 단순한 QR코드의 일렬번호를 배교해보니까 투표지 총수가 맞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선관위 측의 이야기를 검정조사에 담은 대부분은 이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된 주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인쇄된 위조 투표지를 만들며 다 맞춰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조작이 가장 심했던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에게 무려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왔는지 하성에서 왔는지 검성에서 왔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300표의 투표 주소가 늘어난 겁니다. 선관위는 또 어떤 거짓 해명을 할지 또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대조를 왜 반대했는가 선관위는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대조 없는 QR코드의 일렬번호만을 쏙 빼가지고 모든 투표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제인 주장을 그 거짓된 주장을 왜 천대협 대법관이야 조재현 대법관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정조사에서 엄청난 그런 치면을 하려 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원고책을 기망하는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대법관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